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,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. 2009년 출시된 이래 약 10년 만에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가입한 셈입니다. 지난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,506만 명으로 파악됩니다. 특히 청약통장 중에서 주택청약저축의 가입자 증가폭이 관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는데요. 이는 지난해 정부가 무주택자 위주로 청약제도를 개편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입니다.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다고 밝힌 한 시민은 집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같이 어려운 시대인데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했다며 주변에서도 비슷한 생각으로 가입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가입자가 전체적으로 많이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분양가가 현재보다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향후에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. wielu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!". 감사합니다.